...해라. 사람이 점잖게 몸가짐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에서 붙인 거 아닌가.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 무산서당에 주세범 선생의 무산서당에 가면 거기에도... 아 경차가 붙어있습니까? 아 그 만물에 감사하고 존경해야죠.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. 한국 전통정원에서 옛 선비들의 정신을 만났습니다.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선비들의 맑고 곧은 정신이 무기연당에는 깃들어 있습니다. 선비의 정원에서 느낀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.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졌어. 모든 걸 잃었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?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샐까?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안 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간 세월이 가려주겠지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남을 지샐까? 다행히 어색 목요일 둘 다